트로트 스타 손태진이 부루의 명곡 출근길에서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출근길 모습은 뉴스 인스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팬들은 손태진의 따뜻한 매력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출근길은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소중한 만남의 기회입니다. 이날 손태진은 아침 일찍부터 밝은 미소로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단정한 스타일과 차분한 태도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팬들은 그의 출근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뉴스 인스타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특별한 순간을 생생하게 전하며 전세계의 팬들이 손태진의 출근길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 인스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 손태진의 출근길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손태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고 팬들은 그의 멋진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미소가 하루를 밝게 해준다. 그의 출근길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출근길 모습을 함께 즐겼습니다. 손태진이 출연하는 부루의 명곡은 그가 가진 음악적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팬들은 그의 출근길 모습을 지켜보며 이번 방송에서 그가 어떤 멋진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손태진은 출근길 인터뷰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했다 하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태진은 단순히 무대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따뜻한 성품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은 출근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그의 이러한 소탈한 모습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